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저는 부산 연재구 연산구동 정수사 주지 스님이며 의료법인 정수사 의료재단 관저재 요양병원 이사장이며 사회복지법인 정수사복지재단 이사장인 원광 스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와 불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전해줘야 삶에 희망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우선 그 속담 같은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속담이 이런 말 있죠. 쌍게 비지덕이라. 쌍게라는 말은 값이 흐른 거를 쌍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 값이 싼 물건이나 보잘것 없는 음식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속담의 어원을 보면은 쌍게 비지덕이란 말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봉양면과 백운면 사이에 유명한 고개가 있습니다. 박달재라는 고개인데요. 울산, 대구, 안동 등 경상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고개입니다. 박정희라는 가수분이 부른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스님인 저도 어디 가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르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부르는 노래가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노래는 말에 이렇게 돼있지요.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누리니마 무랑나 저고리가 구전비에 젖는구리야 황금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게 이제 1절인데요. 좌우지간 박달재 고개 입고 주막에 주면은 하룻밤을 묵고 길을 떠나는 선비들에게 늘 보자기에 싼 무엇인가를 봉송으로 주었답니다. 누구에게? 그 주막에 묵고 떠나는 길손들에게 그 중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꿈을 안고 떠나는 고시생들도 있었고 또 주요 천하를 일삼아서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 봉송을 받아든 길 떠나는 선비들이 주머에게 싼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주머는 싼 것은 빚이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가다가 배가 출출할 때 드세요라는 답을 같이 곁들이면서요. 즉 이 말은 보자기에 싼 것이 콩빚이로 만든 떡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답니다. 여기서 비지떡이란 두부 만들고 나오는 비지 다른 말로 찌꺼기에 쌀가루를 넣고 조금 간을 해서 빈대떡처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배려와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가 귀했던 시절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비지떡을 보자기에 싸서 전했던 산골마을의 주머가 다들 과거 급지에서 꼭 성공하시게나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 바람을 봉송에 담지 않았을까 합니다. 싼 것이 비지떡. 지금은 하찮은 물건을 잃은 말이지만 오래전에는 값이 싸다는 의미보다는 보자기에 싸다. 즉 가진 것은 없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눠주는 따뜻한 정이 담긴 뜻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 여러분. 싼 게 비지떡.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인생의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고 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요양병을 운영하는 스님으로서 제가 목격을 하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치매라고 이런 죄에 말을 합니다. 이 치매를 미리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한데요. 치매와 멀어지는 26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선진국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한 번 그럼 배워볼까요? 26가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화내지 마라.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좋은 물은 몸도 마음도 머리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격을 개조하라.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 뇌에 영향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호두, 잣, 토마토, 녹차가 좋답니다. 홍차, 발효차도 녹차입니다. 다섯 번째, 두부 청국장. 이제 이게 낫도라는 게 있어요. 일본인들이 뭐 좋아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청국장입니다. 이것도 콩료를 식사로 자주 준비하라. 콩은 뇌의 영양물질을 전해주는 좋은 식품이랍니다. 여섯 번째,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하루에 한 개 이상을 반드시 챙겨 먹어라. 일곱 번째, 식탁에 멸치 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머리부터 꽁지까지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덟 번째, 치아가 손상되면 파로 고쳐라. 나이가 드시면 이가 빠지지요. 그럼 그때 빨리 고쳐라 얘기입니다. 이가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신 분들 틀이를 하시든 임프란트를 하시든 빨리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호두를 굴려라.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굴리기를 하라. 이 말은 잘 여문 걸 두어 할 정도를 준비해갖고요. 마찰도 시키면서 손바닥에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노인들도 호두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호주를 갔더니 호주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호두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열 번째, 손으로 많이 써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침해가 없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경제를 많이 사경하시면 좋습니다. 반야심경, 아미타경, 금강경, 포파경 등등. 이 불교용품점에 가면 그걸 팝니다. 준비하셔서 자주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악단지휘자는 모두 장수한답니다. 손을 많이 써라. 뇌에 자극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개발시켜준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가운데 손가락을 마찰시켜라. 뇌가 즉각 반응한다. 그것도 공감하시죠? 열세 번째, 손을 뜨거울 때까지 비벼라. 그 손으로 온몸을 마찰하라. 이건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하십시오. 열네 번째, 집마당을 매일 쓸어라.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된다.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열다섯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뜨거우면 침해는 도망간다고 합니다. 60대, 70대 홀로 되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효도는 연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홀로 되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도 연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 보세요. 그게 이상 효도가 없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해주는 것보다도 열 배 숨에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남을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피의 독성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열일곱 번째,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같이 기가 소진된다. 열여덟 번째, 짜증은 체질을 산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산성 체질은 종합병이라고 그러죠. 알칼리성이 정상 체질인데 산성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짜의 얘기입니다. 열아홉 번째,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스무 번째, 책이나 글을 많이 읽어라. 소리 내야 읽으면 최고의 운동이다. 우리 절에서는 연불을 시킵니다.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이것도 치매를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연속적으로 부르는 것도 책이나 글을 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신다고 한탈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명호 많이 부르십시오. 스물 한 번째, 웃어라. 많이 웃어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스물 두 번째, 스님들은 치매가 별로 없다. 왜? 108배의 효능이 두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요. 힘이 되시면 집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도 대상을 불쌍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108배를 하시면, 매일 하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물 세 번째, 대화의 상대를 찾고 만들어라. 외로움은 가장 큰 형벌이다. 그러니까 홀로 집에 고독하게 사시지 마시고요. 경로장에도 가시고, 마실도 가시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물 네 번째, 노래방 기기를 장만하라. 노래와 춤은 치매의 병에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 옛 노래, 박자는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리랑도 좋고,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물 다섯 번째, 글쓰기와 읽기를 생활하라. 내 운동에 그만이다. 신문을 자주 보고 불자들은 경전을 자주 독송하면 됩니다. 어떤 독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불자들이 제일 쉬운 게 있죠. 신배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에, 나마가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에, 모이사다바요. 이거 부지런히 하면 한 80초. 또 1분이면 끝납니다. 그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참회진원도 좋고요. 정구업진원도 좋고요. 그거 진원도 독송하셔도 좋다. 스물 여섯 번째, 많이 움직여라. 몸도 마음도 활동이 멈추면 병들기 마련이다. 산책을 생활하라. 동네를 몇 바퀴 도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스물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하시면 되잖아요. 외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많이 응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천수 누리셔야 됩니다. 천수가 뭘까요? 백설까지 사시다가 자는 잠에 가셔야 되지 병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사시다가 저녁 잘 자시고 9시 뉴스 궁금한 거 해결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상 종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때요? 불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스님이다 보니까 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저도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애청자. 그 다음에 불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예쁘게 해야 된다. 행동도 예쁘게 해야 된다. 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시고 마음을 예쁘게 가지고 있고 또 행동도 예쁘게 하시면요. 가정에서 어른 대접받고 존경받습니다.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짜증나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시면 그게 진정한 불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쌍재비지 떡이라는 말 하찮은 물건이라고 의미하지 마시고요. 그 비지를 가지고 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빈대떡을 붙여서 또 먹거리를 이용했던 지난 날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먹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맛을 모르는데 또 비지 가지고요. 된장찌개 끓이시면 좋습니다. 전 어릴 때 저래서 비지찌개를 참 눈물 나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스님네들이 산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콩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육식도 먹지만 스님네들은 콩 가지고서 영양 보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부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어 먹고 두부 만들고 찌꺼김 비지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나서 쌍재비지 떡 얘기를 했고 그 쌍재비지 떡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박달제 고개 밑에 사는 어느 주모에 이게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계절입니다. 65세 이상은 공짜입니다. 보건소에 가도 공짜 가까운 병의원에 가도 공짜입니다. 신분증 꼭 챙기셔가지고 가십시오. 가셔서 제출하시면 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렴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도 꼭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주사 이미 맞을 분들은 맞아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안심하지 마시고 독감예방주사 100%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렴 예방주사도 꼭 맞으십시오. 그러면 올겨울 무탈하게 지내고 내년부터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